재벌집 만내야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바로 옆에. 컷.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컷이요. 컷이요. 제가요. 제가요. 너무 빨리 걸어주면 뒤에서. 야! 방향은 그냥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전자는 느낌으로 걸어있어요. 아 여기 한 바퀴 돌아서 또. 유윤이 성견에 자주 권유했었던 곡을 다 같이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갑니다. 야 화영 찬제 갈게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윤기 선배님 쪽 갈게요 이제. 회원님 이번에. 다른 보릴때 이쪽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. 수고하십쇼. 수고하십쇼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메이비 아마 고준이 때문에 수정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? 조금만 더 올게요. 조금만 더 올게요. 좀 더 와라. 20이 아직도? 고준이 보고 있지. 안 보여요. 고준이 보고 있지. 고준이 보지 마. 장손자인 진성준 벤처가. 장손자인 순양 벤처 대표. 장손자인 진성준 순양 벤처 대표에겐 순양 생명 지분 3%를. 막내 분자인 진도준 군에게 남기신 유산은? 없습니다. 걸릴 수가 없는 각이에요. 선배님, 선배님 뒷머리 걸리지 않나요? 네, 뒷머리 걸렸습니다. 제 마음은 보이네요. 좋지 않아요. 조명, 조명. 없습니다. 정신 따윈 중. 조금만 더 얻은 곳. 최정만 원. 그렇게 봅시다. 고맙습니다.